우리는 지금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어떤 면에는 마지막 마지막 메시지인 민수기를 지금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시장, 민수기 일장에서는 출애금한 지 2년 2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20일 후에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그 1회 첫 번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개수된 겁니다 그것이 1장, 2장에서는 진영을 구축해라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내외인들을 개수해라 장자를 제외했더니 2만 2천 명이 개수된 거예요 4장에는 영적인 전투군 내외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 하면 무나리 자손의 직무, 게르손 자손의 직무, 고아 자손의 직무 그래서 이 3개의 직파가 성막에서 각각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 연령이 30세에서 50세까지 하도록 해라 그래서 개수했더니 8,580명이 개수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장, 6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윤례와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군대가 됐어요 이 군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5장, 6장에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군대인 너희들도 거룩하라 왜? 내가 중앙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성막이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총사령관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총사령관의 군대는 총사령관이 거룩하니까 그의 군대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5장의 핵심은 내가 그 진영에 있기 때문에 이 진영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나병 환자는 레이기 13장, 14장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대해서도 제가 레이기 15장에 말씀을 드렸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은 그 당시에는 죄를 상징했습니다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지하는 즉 총사령관이 임지하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왜? 그 진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또 죽음을 만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진영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고 왜요? 총사령관이 계시는 이 성막이 거룩하고 그 군대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영 밖으로 가라 내보내라 우리가 레이기 3장에 대해 고린도 3장에서 많이 언급하는데 바울이 2차 세계 성교 다른 말하면 AD 49년에서 52년에 2차 세계 성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1년하고 6개월 다른 말하면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성교에서 최장기로 머물러서 전도했던 데는 예배소예요 BC 5553년부터 57년까지 5년 동안 세계 3차 성교를 했는데 예배소에는 3년 있었어요 이게 가장 오랫동안 지역의 보금운동한 겁니다 그랬더니 19장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의 말씀이 흥황했다 19장 20절에 그리고 21절에 처음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도 보호하리라 로마 성교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다른 말로 하면 AD 51년에서 5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예배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틀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자기가 1년 8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훈련시켰는데 그러나서 이제 예배소 사역을 하는데 틀려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로 분쟁이 일어나고 근친상관이 일어나고 자기끼리 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이 음식이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분쟁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편지를 하나 적은 겁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해 보내준 거예요 디도에게 불러서 이 편지 고린도 지역에 성도들을 보내라 이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 고린도 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 뭡니까? 신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포로티테 신전 즉 비누스 신전 어마어마한 신전이 고린도 지역의 중앙에 있었던 거예요 아포로티테 신을 모시는 전이야 전 얼마나 웅장화려했겠습니까 그걸 고린도 지역이 본 거예요 신을 모시는 전은 엄청나게 웅장화려합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너의 육체라 이거예요 육체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근친상관하냐 그렇게 음란하냐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성마 그리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군대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짐 밖으로 내보내라 이게 이제 개인에게 원하는 성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지 않습니까? 조직이에요 이 조직에서 원리스를 깨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것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거예요 왜? 430년 동안 노예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에서 해방받은 게 딱 1년이에요 1년 1년밖에 안 돼 1년 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노예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이웃이란 개념이 없어요 내 것에 다 집착하지 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그들에게 이웃, 가족, 원리스 그런 게 없어요 남의 물건 그런 개념이 없어요 다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남의 아픔 관심 없어요 남이 죽든 말든 관심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생존에 잡혀있는데 남이 죽든 말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니 지금 전쟁 속에서 우리 가족이 지금 생존에 몸부림치는데 남이 죽는다 남이 배고프다 남이 목마른다 관심 가질 수가 없어요 내 문제에 잡혔단 말이에요 1년 전에 노예인 그들이 1년이 흐른 후에 지금 하나님이 조직을 구성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리스를 깨는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남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절도라든지 남의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쳤다 훔쳤다는 개념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남에게 피해를 줬다 그럼 제일 먼저 뭐냐 남의 것을 가져왔다 소를 가져왔다 양을 가져왔다 남의 음식을 가져왔다 율법을 통해 그게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몇 개월 전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언약서 안에 보니까 남의 것을 훔쳤을 때 남의 것을 가져왔을 때 그게 죄였구나 그러면 죄라는 걸 깨닫잖아요 율법을 통해 그럼 제일 먼저 성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어떻게 자복하고 미안하다 통해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원금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양을 훔쳤다 그러면 양값의 20%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3500년 전에 주어진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렸다 남의 것을 가져왔다 그러면 제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리고 원금을 갚고 거기에 20%를 추가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 빌린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빌려준 사람은 천 원을 빌려줘도 다 기억해요 남의 돈에 대해서 무서워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남에게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최고의 인생은 전도예요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속에서 원리스를 깨는 가장 무서운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빌렸다 10만 원을 빌렸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빌려준 사람은 10만 원을 기억한다 그 사람을 그럼 먼저 어떻게 해요? 제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요 죄송하다 그리고 10만 원을 갚고 거기에 20% 얼마입니까? 2만 원을 추가해서 12만 원을 주는 거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게 3,500년 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면 모든 것이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 관계가 해결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마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잖아요 남의 거 훔친 거 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가서 속죄제를 드리며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질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군대 조직이에요 이제는 신의 산을 떠나면 그 앞에 광야에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또 가난한 정복에 보면 7족 속 31명의 왕들이 있어요 그들을 꺾어야 돼요 그들과 전투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원리스입니다 군대 조직이에요 이걸 세상에서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이 사기, 군대 사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원리스를 깨면 군대 사기가 땅에 떨어지면 조직이 무너지면 전쟁이 승리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지옥의 여러 가지 조직과 함께 어울릴 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성경이 원하는 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해야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거는 굉장히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5장의 대부분이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구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18장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우상을 버려라 두 번째 애굽의 풍숙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숙이 뭐냐 지금 1년 전에 그들은 출국했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풍숙에 젖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는 아주 이상한 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그 재앙을 내린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신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라반 모든 게 신이에요 땅도 신입니다 날강도 신이에요 개구리 신입니다 이도 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딱정벌레도 신이에요 모든 게 신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도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음란해요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소와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수간, 수간 성행위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인간 이하의 인생인데 그 당시는 그것이 거룩한 선택을 받은 여자의 특권이야 왜? 신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의식이 뭐예요? 그런 행위거든 우리가 말하면 성경에서 수간하지 말라는 게 그 행위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이라는 어떤 보수적인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일부일처제 제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음란하고 부패해요 이게 애굽의 문화입니다 애굽의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세우신 가정의 제도에 지금까지 각인뿔이 체질화된 것이 가정사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 문제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총사령관의 군대가 가정이란 조직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정절에 의심을 품게 되면 어찌할 것인가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아내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음란의 죄를 범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DNA 검사 방법이 있겠습니까? CCTV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아내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3500년 전에 문화는 달라요 애국에 영향을 받은 여인이나 남자들은 우리가 말하면 정결, 순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결혼을 했단 말이야 이것은 당장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40년 뒤에 가난 땅에 정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라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가늠을 한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아내가 가늠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계속 의심하는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 무너지니 어떻게 하남의 군대가 광야라는 가난한 땅에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이곳이 긴 구조를 한해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실제로 죄를 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떠냐 보세요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치만 했으나 그의 남편이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남편이 의심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제상한테 갑니다 그때 재물이 뭐냐면 소재인데 이 소재는 원래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에 어떻게 합니까 감난유를 기름을 넣고 거기다 유황을 넣고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인데 재료가 고운 가루인데 여기서는 보리 가루를 넣어요 보리 이 보리 가루는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어 거칠다는 것은 뭐냐면 의심하는 남자나 의심받은 여자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권욕스럽고 지금 애매한 처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는 소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예물인데 이 소재가 고운 가루가 아니라 보리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환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려고 하니 그 부부 사이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겠냐고요 그래서 보리 가루로 가는 거예요 여기 기름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보리 가루로 만든 소재물을 1차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릇에 물을 넣어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재생 앞에 이 그릇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릇에다가 이 그릇에 물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닥에 티끌을 넣어요 티끌 우리가 말하면 흙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그릇을 이 앞에 재생에 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의심하는 아내를 남편이 데려와서 재생 앞에 세운 겁니다 보리로 가는 소재물을 이렇게 놔둬요 그리고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풀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이 흙 밑에 흙 먼지를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너 가늠했느냐 안 했느냐 여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너가 가늠을 행한 후에 안 했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면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에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다 여인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맹세를 종이에다가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적어서 이걸 여기다 그릇에다 넣는 거예요 두루마리 저주의 맹세 그를 그 여인은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셔서 이 여인이 제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가늠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영향이 없겠지만 만약에 제사장 앞에 나는 가늠하지 안 했습니다 거짓말을 쓰고 이 물을 마시면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의심의 소재 그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 의심의 소재물 고운 보릿가루로 만든 의심의 소재를 하나 옆에 번제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내 의심의 소재 다른 말하면 기억의 소재란 말 기억의 소재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그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예요 왜 이것을 하느냐 왜 이것을 하느냐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은 첫 번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기하는 조직이고 집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파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파기하는 거예요 이게 3500년 전에 하나님의 군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 소재의 재물 기억의 소재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3500년이 흐르면서 이게 굉장히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리세인들과 지도자들 향해서 질책하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3500년 후 3500년 후 BC3년 예수님이 탄생세기가 BC3년이에요 그리고 AD 30년 리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신 거예요 BC3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느 날 어느 날 마리아하고 요셉의 약혼을 했어요 약혼 유대인의 약혼은요 약혼을 했으면 1년 후에 결혼합니다 약혼은 굉장히 우리와 달라요 파기할 수 없어요 파기되는 경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남자나 여자나 약혼한 후 1년 사이에 가늠을 했다 그러면 파운됩니다 그럼 가늠한 대상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굉장히 엄했죠 그리고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약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절대로 육체적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지금 약혼하고 2000년 전에 약혼은 전혀 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사회는 철저히 가족 친족 공동체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레이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를 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 중심으로 움직여요 유다 지파 에브람 지파 자기를 소개할 때도 유다 베들렘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잖아요 베냐임 지파 기부하의 아들 사울 어느 지파냐 어느 지파 중에 어느 가족이냐 레이기 25장에 봐도 만약에 친족 중에서 너무 가난해서 빚을 졌다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라 이게 고엘 제도예요 가까운 친족 중에 돈이 없어서 자녀가 노예로 팔렸느냐 그럼 가까운 친족이 가서 그 아이를 사서 돌려줘라 이 정도는 아십니까 네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거든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하라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 아니라 형의 아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개대교로 뽑이라고 하거든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신용불량자입니다 혹 가족이 갚아줄 수 있어요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유대사는 책임져라 이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라 이게 의무의 의무 이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성 중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슬립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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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냐면 면상을 때려버려요 이게 우리가 루키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는 성 중에 모였을 때 침을 뱉고 얼굴에 어떻게 해요 슬립바로 신발로 귓사대기를 때려버린다니까 이게 유대사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 유대 공동체에서 능욕당한다 쫓겨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에요 불모 죽으라는 겁니다 관심 없다 이거예요 이 사상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약혼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약혼했단 말이에요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거예요 1년 뒤에 결혼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음을 했다가 도레바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성룡으로 내가 잉태됐다 약혼 중에 오늘 아내가 와서 여보 내가 성룡에 잉태됐어 임신했어 그러면 남편이 아멘하겠냐고 우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지 성경 의롭다 했잖아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알려지면 아내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사형의 처예요 그 당시 법에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보통은 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임신했다 그러면 나를 통해 임신한 게 아니라 약혼한 사이인데 다른 남자에게 임신이 됐다 보통 남자는 그 여자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려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BC 1445년 성망이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BC 959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너브간네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BC 516년에 수룩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수룩바벨 주도적으로 때에서 수룩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500년이 지나면서 이 수룩바벨 성전이 우리가 말하면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고 낡은 거예요 이때 이디메 출신 이디메 출신 이디메 출신 헤롯이 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로마의 영향을 받 로마가 이디메 출신 헤롯의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나 여론이 안 좋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상이 강했던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사상이 강한 그들에게 이디메 출신이 왕이 됐다면 유대인들은 이 헤롯 자체를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여론이 떠난 거예요 그 여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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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BC 20년에서부터 이 낡은 수룩바벨 성전을 성전을 중축한 거야 중축 늘린 거야 이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 중축한 거예요 헤롯이 언제까지 BC 60년까지 중축한 겁니다 중축한 거예요 늘린 거예요 늘린 거 헤롯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헤롯이 500년 동안 낡은 이 수룩바벨 성전을 중축하면서 늘린 거예요 늘린 거예요 이것이 헤롯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모용도가 있어요 모용도 헤롯 성전이라고 지금은 무너졌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은 기둥만 남은 거예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8개 문이 있거든요 8개 문이 있는데 평민이 들어가는 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2개 문입니다 이걸 더블 게이트라고 더블 게이트 그리고 앞에 3개의 문이 있잖아요 트리플 게이트는 트리플 게이트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더블 게이트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고 나오는 문도 하나예요 이 문이란 말이에요 더블 게이트인데 들어가는 문을 사도행전 3장이 미문이라고 그래요 미문 아름다운 믿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배가 여기서 구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진배에서 가난했다는 편이 없어요 구걸했는데 최고 좋은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신성시 여기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를 신성시 여기 그러면 하루에 정통 유대인들은 세 번씩 기도하거든요 세 번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 번 기도하러 가요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겠어요 미문을 통과하면 이 미문이 아름다운 밑자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아름답게 수를 놓았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역사서에 나와요 이문을 통과하잖아요 이문을 통과하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 뜰 이방인만 갈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이방인의 이방인의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이게 구멍이 두 개 있는데 이게 훌다게이트라고 해서 예레미야에 나와있는 여선지자 이름을 훌다게이트 여기로 나오면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입니다 파티션이에요 이걸 통과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레윈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안에 못 들어와요 파티션이에요 파티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10년 성교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3년 전도 했거든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보자마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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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듣자마자 폭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성전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이 파티션을 통과하면 데려온 사람도 돌에 맞아 죽고 이방인도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말하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이 안에 여인의 뜰 여깁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이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유대 여인들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 뜰이라고 합니다 렘넌트의 뜰이라는 건 이방인의 뜰 이스라엘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여인들 여기가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이 문을 통해 여인들의 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인들의 뜰이 있다고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가는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사회 2000년 전에는 율법이 강하잖아요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 다른 남자와 임신이 됐을 때 이 여자를 여인의 뜰 여인의 여인의 뜰 앞에는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니카노르 게이트라는 문이 이 앞에 딱 이 여인을 세웁니다 여기 세워요 세워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임신이 됐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여자나 남자들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도대를 맞아 죽어야 된다 율법대로 레이기 22장에 그걸 판결해 버리는 거예요 혹 이 여인이 남편에 의해서 남편이 거짓말했다 거짓말한 것이 혹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벌써 어떻게 해요 매장돼 버린 거예요 남자가 굉장히 악한 인간은 이 약혼한 이 여자가 나를 통해서 임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약혼한 사이에 절대로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성관계를 맺어서 이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숨기기 위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동심해서 임신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이 여인은 매장돼 버리는 거야 이게 그 당시 문화예요 인간의 악함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 뜻이 아니라 가족 위해서 약혼했단 말이에요 싫어 그러면 이 여자를 어떻게 떨어지게 할까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한 거예요 공적인 수치를 줘버리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사실로 아니더라도 이 여인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안 거예요 여자가 갑자기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럼 믿을 남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공적인 수치를 주고 공개적으로 니카도르 게이트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그때 그때 마태문 1장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쳤겠냐고요 뜬금없이 약혼했는데 워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니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내몰이면 이 여인은 추방당할 텐데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이 여인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조용히 조용히 끊자 파기하자 이렇게 고민하면 그때 주의사자가 현명화에 대해 다이세자 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료로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말하면 3500년 전에 의심의 소재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처음으로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언급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왜 제가 언급을 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군대에 조직을 깨는 것들이 시작은 가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우리의 자녀를 무너뜬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보금이라는 가정 공동체가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군대의 원리스를 깨는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물질관계 두 번째는 가정이라는 조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리더자입니다 가정의 어떤 면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영적 깨어있는 사령관이에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늘 희생하시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늘 기도함으로 가정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입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개개인들의 신앙과 또 24시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버려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 순정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총사령관 하나님 또 그의 백성들 군사들 이들의 조직을 깨는 가장 중요한 이 가정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들도 이 가정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서밋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 교통 역사하심이 이 언양을 잡고 다시 한번 영적 군사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